자, 여기는 어리거진입니다. 드디어 물길이 터지고 고기들이 붓기 시작했어요. 투망사님들이 그냥 면실 던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우 좋아좋아. 뭐가 잡았을까요? 빵인가요? 여기 있잖아. 오우 좋아좋아. 하하하하 Í EVE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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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찍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보면은 타이사절 고기는 잘 나옵니다 근데요 고기 잡을 때 그러면 내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 아 왜 나오면 나도 한번 아 저 옛날 유튜브도 많이 보던데 내가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고싶어 근데 당신이 말을 갖다 깽지처럼 자 여기는 어리거진입니다 이 말을 넣어야 돼 고린이 멋있게 거진 어리입니다 자 깽티비에 나왔던 형님하고 자 1인자하고 같이 술을 한잔 먹었는데 자 2인자 형님이 여기 수호를 잡아서 짱합니다 자 이분들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말을 고린이 먼저 해야지 이렇게 아 진짜 잘하십니다 지금 제가 고성 거진에 와가지고 이 와중에 나오셨던 윤영진 최고 고수 원투 형님입니다 원투 형님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 수고하 네 수고하 와 여기 와서 한번씩 자 놀랬다가 와가지고 네 이게 한시적인 거예요 고기가 맛있는 시절이 있어요 그렇지 이게 뭘 말 되면은 수고 전어를 못 먹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서야 아래가 잡수세요 의사분 를 살아 사장님 같이 자 외집 사장님도 하셨던 거 아닙니까 배가 생각나는 별로 없 familia 야 제가 여러분을 알잖아요 자 짐수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맛있습니다 고동네에서 난 미역으로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한번 사서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와 진짜 엄청 맛있습니다. 손 씻으신거죠? 손 씻은게 아니라 손.. 이대로 먹겠습니다. 어머니 한잔하세요. 사랑한 마음입니다. 장모님께서 사진빨 너무 잘나오는거 아니야? 아니.. 어머님이셨어요? 아니요. 나는 아무도 우리 성인도 있잖아. 아니.. 저는.. 말을 그렇게 해야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요. 나랑 이거 아무 관계도 없어. 아 그래요? 아무 관계도 없어. 우리 장모가 맞으면 당신이 못하다고 해. 저 사람 장모 맞으면.. 어.. 제가 착각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장모님 거기 절대 안봐. 이거 고생님.. 레벨이 안맞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여기잖아 여기.. 어.. 네.. 자.. 저.. 저거.. 거의 상둥이 몇개나 올라가지.. 네? 상둥이.. 어이.. 내가 직접 써가지고 넣어주자.. 최고지.. 미역에.. 미역에 회 딱 쌓아드시면.. 생미역에다가 회를 딱 쌓아드시면.. 이게.. 와.. 이게 진짜.. 이겁니다. 리얼 깻잎에도 나왔었는데.. 와.. 기가 막힌다 이거.. 이거요. 제가 저기.. 저.. 내적포도 타고 가서.. 저.. 섬 뒤에가 따와온 겁니다. 제가.. 여기 쭈어온게 아니라.. 제가 직접 따온거에요. 여기 동생 저.. 투박치러 가네.. 오.. 자 던진 것 같습니다. 뭐.. 보이나봐 보이나봐 지금.. 난리가 나왔습니다. 저 위에서 지금 코치하고.. 아니요. 으아.. 으아아.. 으아아아.. 나이스.. 우와.. 우와.. 많이 안 커요. 시무 그냥 벌떡벌떡하네 그냥 벌떡벌떡